2편과 강아지 최고였지? 여자친구들 방송중 저희들은 하 sogen 선차를 타러가려고요 버스 정류장력이 있거든요 30분째 버스가 안 와요 대차가 너무 엉망이에요 저희는 26번을 잡아야 하는데 한 대가 지나갔거든? 근데 세워달라고 막 손짓을 했는데도 중간에 속도를 못 줄이니까 그냥 깨끼버리더라고 방금은 95번 버스가 연이어 5대가 지나갔어 이렇게 버스가 그냥 달려버리거든요 손짓을 해야돼 운 좋게 뒤로 뒤로 해서 자리까지 맡았어 이 버스 안에 정병을 보여드린거야 운 좋게 뒤로 뒤로 해서 자리까지 맡았어 이 버스 안에 정병을 보여드린거야 지금 여기가 대학가래요 대학가 태국 대학생들은 교복을 입습니다 빨간 버스가 8바트거든요 300원 정도죠 바로 지하철을 안타고 버스를 타냐 그러니까 지하철은 요금이 비싸요 그리고 운행거리에 따라 요금이 차등 중이 되거든요 이제 버스는 안그래요 한정거자리 가든 두정거자리 가든 종점까지 가든 가격이 한번 선물로 낸 금액이 정해져있거든요 그러니까 버스로 목적지 근처에 전철역까지 가요 거기서 전철을 타면 요금이 싸집니다 엔딩 자리 여기 앉았거든요 절대 안좋아하세요 이게 엔진이래요 이렇게만 해도요 뜨거워요 자리를 바꾸니까 저는 이 버스를 다시는 안탈거에요 5분 10분짜리 짧은 기간은 구간을 타더라구요 30분 30시간 넘는건 타지 마세요 고기 추고나요 엠마 만나러 갑니다 엠마가 어제 밤에 카톡이 왔어요 우리 저녁 언제 먹냐고 왜 연락이 오냐고 하 남부 찡질리 했거든요 이런 거 잊어서 나 좋아하는 거 같아 가끔 내가 연락이 없고 숨을 마셔도 혹시 내 아들 어떤 날 좋아 잠시 눈을 마셔도 난 바라봐 어딘가 하면요 방콕에 빅토리아 마뉴먼트라고 하는 전승 기념 탑이 있는 그게 뭐나 봐요 주로 오토동 사는지 모르겠는데 국어가 엄청 많아요 안녕 안녕 맞는데 베트남 차를 선물해 제가 편도가 집에 좀 부었거든요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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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fallen 엘리베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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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manipulating 소중한 상황 근데 하오페라유 깨끗해 깨끗해 치마이겟나? 치마이겟니까 진짜 천상여자다 이게 와이파이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적혀있긴 한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보여요 패스포드 넘버를 입력하면 된대요 이메일에 이따 밥 먹고 근데 이 타일랜드 거의 1주일 이 탈레를 입고 하이 idé 최소한 켜 Manhattan 뭐니? 그리고 니크가 추천해 주셨는데 카오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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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가 쏜다 카오소이 카오소이 카오소. 이런 카오소이라 카오소. 카오소. 질문. 카오소. 말만 지난번은 더 했지. 딱 점심시간이 있었거든. 지금 저희가 만난 시간이면 3시가 되네? 사람 없어야 되잖아. 아니요. 이 자리도 겨우 갈아 봤어. 저는 두 번째잖아. 여기 온 지가. 음식들이 어디에 위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엠마같은 경우 여기 자주 오니까 내가 원하는 음식이 어딘지 아는 거야. 그래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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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레커멘트 미. 요. 베스트 타일랜드 툴. 엠마가 사는 겁니다. 베트남 차래요. 다 생긴 차라네. 이 엠마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제가 빠져나오는 소감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추진력이 있어요. 추진력이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태국 음식 모르잖아요.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태국 음식 나한테 추천할만한 거 네가 알아서 사와라. 법량품 빼고. 그러니까 바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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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친구가 인터넷 쇼핑몰 사장이에요. 의류랑 가방, 자파들을 취급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거야. 그렇게 달래.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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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맞아서 엄청나게 세요. 여기가 막 따갑다니까. 여기 여기 침팬까지 기본 몇 개는 한데요. 그것보다 굉장히 세요. 이 친구가 이건 뭐야? 어? 가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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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 마aro 으 Frye 트레이 주지암바 자 여기 도대체 뷔 중독독독독독독독독 그럼 아무래도 이 제품은 잘 어울리면서 이거 안 먹어봐 맛있어? 꼬리? 꼬리 정말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끝 아무것도 한 번 나 여기 뭘 할 거 같아 잘 먹으면 좋겠네요 바삭 라이스 누굴 라이스 누굴 음 원래 음식 이름 알아보요 모델언트 먹자고요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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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맛이 되게 좋아 음 음 음 음 그래 아 이거 뭐 그냥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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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괜찮아 나 뭐가 부어 나 부어 I need hot water and hot soup and hot tea 스피드 스피드 안 좋아 I like it 스피드 좋아 스피드 좋아 오 이거 스피드 스피드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음 맛있어? 음 음 음 아 음 아 내가 소스에 칠리소스 드릴게요 매우려고 노력하는데 결국 달아버렸어 그렇지 음 음 두개 한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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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쪽 항공 치킨 치킨 스피 스토드 피클 아랍 곁 전화국도 나왔던 인식이 그래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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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맛있게 잘 먹었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어..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게 잘 먹어요 맛있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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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dakimasu. Itadakimasu. Enjoy. End situation. Itadakima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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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adakimasu.